칼릴리 이 유물을 빼앗으면 살라딘의 적군인 기독교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나는 살라딘에게 도시와 식수도 없는 이곳에 주둔하는 이유를 물어다 그는 파란눈의 적군에게 잔혹한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대답했다 대규모의 십자군 군대가 하틴의 뿔이라는 두기의 큰 구릉지대 밑에서 진문을 멈추었다 하틴의 뿔에 있는 식수원은 살라딘 수중에 있는 호수뿐이었다 그날 밤 사라센족은 갈증에 허덕이는 유럽인들 앞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모래에 버렸다 이것은 십자군에게 매우 잔인한 행위였다 유럽 살인마들은 이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암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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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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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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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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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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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문 오 오 집 으 네 으 아 카아나 1의 대결 5의 발전 2의 발전 2의 발전 7의 발전 1의 발전 6의 발전 고맙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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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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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지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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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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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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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